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린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절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유비크에서도요 우리 지난주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그렇게 높여드리는 그분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 보배롭게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죽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 같은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흔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 맞습니까?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죄인일까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주 귀여운 그 아이들도 과연 죄인인 걸까요? 많은 생각과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느냐를 가지고 재미있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데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은 나쁘게 태어났는데 점점 배움으로써 착해지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혹은 누가 저에게 물어볼 때마다 똑같이 둘 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착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뿐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보배롭고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는 걸까? 그렇게 귀하다며?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그냥 용서해 주고 다 살려 주시면 되지 눈 감아 주시면 되지 굳이 그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고 죽으신 이유는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는 죄가 가진 딜레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가 가진 첫 번째 딜레마적인 특징은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다 믿으시죠? 하지 못하시는 게 진짜 없으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정말 딱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죄를 그냥 용납하는 것 그냥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말하는데 이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적인 어떤 흠도 없고 세상적인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에 처음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말았죠 물론 여기에는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금주된 열매를 먹은 것은 불순종이었고 그건 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초의 죄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죄 그래서 원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너희가 수고롭게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자녀를 낳을 때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그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단순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진 특징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이랑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곁에는 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악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그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런 형벌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되었는데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죄의 삭시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마땅해 죄 지었으면 다 죽어야 돼 벌 받아야 돼 이런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은 자와 같다 생명을 잃어버렸다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4월 달에 시작하는 구원기초반신앙교육에 오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구원이 뭔지 배워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를 지은 자녀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열매 따먹었어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그들에게 그렇게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형벌을 내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하신 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죄 지은 사람들 몽땅 다 지옥의 구렁텅에 밀어넣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또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벌로 넌 죽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서 이미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를 지음으로써 초래한 죄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결과 그게 죽음인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형벌과 같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반드시 죄에 대한 벌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죄는 우리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추방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함께 할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죄에 빼앗겨 버린 채 우리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또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자녀들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는 그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게는 큰 상실이고 절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죄로 인해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찾아와서 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스스로 죽음의 길에 들어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가진 딜레마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과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가진 두 번째 딜레마적인 특징이에요 문제는 있지만 해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누구도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결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정결하지 못한 우리는 정결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자 마음먹으셨다는 거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서 저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만일 여러분이 1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때 다른 누군가가 당신 대신 빚을 갚아주면 여러분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겠죠 이걸 대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죄와 대속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영원히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졌으니까 죄의 삭순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까? 정의롭게 살거나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 뭐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절대로 갚지 못할 만큼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약 2,500만 조 정도의 빚을 여러분들이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략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해요 2,500만 조의 빚을 여러분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인생 역전을 거듭거듭 반복한다고 해도 인생 대박을 100만 번 정도 친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갚을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갚지도 못할 빚에 억눌린 채 그냥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빚을 갚긴 해야 될 테니까 다 못 갚아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빚을 대신 창감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여기 이러고 있지 마 너 빚 갚을 필요 없어 내가 다 대신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 말을 믿으면 아 정말입니까? 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빚에 대한 부담에서 사라질 수 있겠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누가 저 어마어마한 빚을 갚아줄 수 있어 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저 빚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계속 아마 저 빚을 갚기 위해 살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어? 너는 자유로워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있는 그대로 믿고 아 정말요? 라고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빚을 열심히 갚으려고 하겠지만 착하게 살려고 하고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 다른 방법을 쓰겠지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탕감하지 못한 채 그냥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내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두신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 내어주어서 죽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너희의 죄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말씀하셨을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된다 선을 200만 번 행하면 된다 교회의 헌금을 이만큼 하면 된다 아마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길이 있다면 지혜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돕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대신 아들을 내어줘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을 죽게 하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진 딜레마적인 특징이에요 우린 죄를 졌지만 우린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과 내를 기억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죄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 우리가 다시는 그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끌려왔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돌에 맞아 죽을 위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라 우리에게 선언한 구원의 메시지와 같아요 넌 자유롭게 됐다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 붙여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 딜레마적인 특징입니다 죄는요 한 번 해결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분적이라거나 이례적이라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여는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해결하신 영원한 대속제물이 맞아요 다시는 다른 예생제물이 필요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난 죄에서 자유로우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진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처럼 사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죽음에 거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워진 우리가 다시 죄에 얽매여 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반하시는 모습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거룩한 삶을 살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은 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회계는 단순히 아유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라고 그 잘못한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나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나의 존재와 태도에 대한 고백이 회계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회계인 거죠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음란과 교만과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분열과 시기와 질투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죠 이런 수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린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멸망의 길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지만 내가 눈이 어두워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우린 믿음을 통해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 구원 받은 삶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내 눈을 가리지 않기 위해 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여기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유비크 밸류 중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가치관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앙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의 태도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건 거룩의 삶과 같은 말일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지만 결코 나의 힘으로는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진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앞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뭐래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더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얼만큼 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크다는 거예요 죄는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도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셔도 결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시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유혹과 죄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또 잘못하면 지옥의 구렁텅에 집어넣으시는 거지 지옥을 안 만들면 되잖아 죄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일단 깨닫게 된 거예요 지옥과 영원한 형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을 벌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이 하나님을 향해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갈 거니까 어차피 난 지옥에 갈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라도 더 음란을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분열을 통해서 시기를 통해서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죄의 길로 불러들여요 죄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단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단을 보라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불구덩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돌이키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죠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만나는 사순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목상하며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ices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깊이 효과가